아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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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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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올 뉴모닝 럭셔리입니다 차량 2018년식에 주행거리 6만 7천 킬로구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구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먼저 살펴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네요 이어서 본내 쭉 살펴보시면 혹시나 컨디션 괜찮구요 범퍼도 쭉 살펴봅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구요 제로 마쳤습니다 6.39mm 85%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구요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현재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뒷쪽 휠 보시면 깨끗한 상태구요 제로 마쳤습니다 6.02mm 75%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구요 2열도 폴딩해서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뒷쪽 휠 컨디션 좋구요 도어도 쭉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혹시나 컨디션 괜찮구요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67,21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랑 블루투스 있구요 핸들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다음 위쪽 봐주시면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있구요 그 뒷편으로는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와서 볼게요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셨구요 센터페시아의 모니터에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증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이 있구요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찍 USB 억스 이용 가능하구요 컵홀더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보조키까지 키 2개 있네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늑하구요 시트 쪽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겠구요 엔진 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올 뉴모닝 럭셔리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,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